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또 와봤어요 아줌마 맛있는게 너무 많았어요 제가 맛있는게 많은 사람이에요 세개 고자? 예! 네? 이게 인기서 15일에 가루콕 맥주를 해요.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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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만드는 거 맥주. 직접. 맥주로? 아니. 노랑 갖고 이렇게 만드는 거에요. 구나젤리 원래 이거 3500원인데 2천원이에요. 할인점이니까. 그래요. 찾으면 안 돼요? 안 되지. 진짜 먹고 싶었단 말이에요. 맛이 없죠. 진짜 좋아. 맛이에요. 야. 이런 거 다 쓰러 날려는 안 봤는데. 낙 같은 거. 이건 안 팔아요. 이마도 계속 팔아요. 안 풀어요. 그런 데는 3500원이라니깐요. 아닌데. 맞는데. 저번에 봤어요. 소피아. 네? 이거 엄마 왜 기분 싫어하는지. 어. 제가 너무 고파서 이거 먹으러 왔는데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어서. 일본 음식. 미안하지만. 아. 알아요. 아. 네. 저한테는 무슨 음식을 좋아해요? 네. 소피아. 안 좋아한 음식이 있어? 어. 안 좋아해요. 학교 음식 다 싫어해요. 다 싫어해요? 근데 그게 무슨 음식이야? 한국 음식 아니야? 어. 근데 다 싫어해요. 맛이 없었어? 어. 다른 게 나오면 다 싫어하더라구요. 야. 학교 바꿔야겠다. 매일매일 외식하니까 너는 학교에 음식 틀리지 물론. 싫지. 흐흐흐. 안저린아. 유치원 음식 맛있어요? 아니에요. 안저린아 먼저. 안저린아 먼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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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어? 여기있습니다 신발이 흘렸다 잘가 아이스크림 어디갔죠? 어디가 있을까요? 여기있네 맛있게 먹어요 어디가 있을까? 맛있게 먹어 재밌어 잡을 수 있어요? 그래 잡아봐요 빨리 잡아요 많이 먹어 안줄리 왜 이렇게 못잡아? 구멍 뚫렸어 너무 열심히 잡았어 그래서 퍽했어 안줄리 재미있었어? 응 맛있어 근데? 맛있지 재미있고 맛있고 그렇지? 출발 와 이거 뉴텔라 블루베리 바나나 맛있어 소피아 이거 뭐야? 이거요? 크레페예요 크레페 예쁘게 생겼네요 이게 일본에서 구워가지고 이렇게 크레페가 이렇게 여기다가 해가지고 구운 다음에 원하는 과일이나 원하는 과자를 넣고 먹는 거예요 맛있어? 아니요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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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피하지? 응 응 아니야? 원래 하루에 세 끼를 먹어야 되는데 아침까지 딱 한 끼밥 먹어가지고 두 끼를 한 번에 같이 먹었어요 계속 지금 먹잖아 네 잠차기 전에 잠차기 전에 이렇게 먹습니다 김소피아 맛있어 나 할 때 보루베리 많이 넣어주세요 네 아저씨가 안 넣었으니까 아저씨가 보루베리 많이 넣어주세요 아 아 쒀쒀쒀 감사합니다 생일처럼 사랑해요 안녕 가자 맛이 어때요? 대박 맛있어요 대박 맛있어 너 한 잔 대박 다 맛있어 어떻게 해 다 맛있어 다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